들어가는 거 맞죠? 안녕하세요. 제 자리 맞죠 여기가? 왜 본인 자리가 있어요? 저 얘기했잖아요 그때. 이걸로 해주신다고, 이과 대표라고 해준다고. 이거는 100% 아닌가요? 항목에는 다 부합을 하는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안경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. 정말요? 그 사람이 뭐 무슨 지금. 그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. 그것도 맞는 얘기다. 게이지가 맥스가 돼서. 우리 아들들이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반갑습니다. 제 자리가 여기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부모 대표입니다. 아, 네. 그러시면 돼요. 부모 저밖에 없어요. 없어요. 그럼 내가 애가 있어서. 내가 있으니까 더 겁이 많아지고. 아, 오늘 본 게 그렇다. 십신 이야기로. 요새 녹화할 때도 많고. 족박소년 노래가. 사실. 탁권 왜 이렇게 많이. 아, 탁권 아까입. 아, 탁권 아까입. 아, 탁권 아까입. 부모의 마음으로 합결해보겠습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. 오, 오셨어요? 세상에. 잘 지내셨어요? 오, 안녕하세요. 오, 타일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학원입니다. 어디, 어디세요? 자녀기인 것 같은데. 문과. 네. 아, 정말. 세상에. 아, 타일러가. 라이벌까지는. 타일러가 원래 뭐 전공을 했지? 아, 저는 이제 학부 때 국제정치학 그리고 이제 대학원 나뉠 때 석사를 외교학적으로 했어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문과에서 문과로 인정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사회과학 기준이니까. 근데 이과에서는 분명히 이제 문과라고 보시겠죠? 타일러한테는 미국의 법은 또. 정말 궁금하다. 어떤가. 그렇죠. 그렇게 법이 많이 달라요? 어, 너무 달라요. 너무너무 달라요. 미국과 한국만 해도? 그 교통법부터 막 유턴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네. 한국은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줘요. 맞아요. 그렇죠. 다른 데는 다 불법이잖아요. 그렇죠. 미국은 정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간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잘하는 거고. 정말요? 저로 표지판이라든지 그것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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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M씨 안녕하세요 저는 M씨 대표 6번 배심원 하림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르다. 부럽다. 이렇게 우리 하림우씨까지 다 모였으니까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보자.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의견들.